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.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해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. 작년 월급 인상과 호봉승급,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.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. 이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 보험료와 같은 해 실제받은 보수총액으로 확정된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.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한 바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. 전해드렸습니다.